안녕하십니까. 한국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전략 마케팅 이지석입니다. 랩뷰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랩뷰가 처음에는 쉽지만 계속 사용하다 보면 블록 다이어그램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서 기존의 텍스트 언어보다 사용하기 어려워진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랩뷰를 떠나서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어떤 언어로 데이터를 가져오고 연산하고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나타내고 하는 일련의 과정은 어느 정도의 학습으로 오래 걸리지 않아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측정하고 데이터 연산 시간을 최적화하면서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연산하고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려면 텍스트 코드의 길이는 매우 길어지고 구조는 점점 더 복잡해져서 디버깅마저 어려워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할만 하지만 하다보니 어려워진다는 표현은 랩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기존의 언어를 사용하시던 분들이 그 언어에 투자한 만큼 같은 시간을 들여서 랩뷰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질 뿐입니다. C 언어를 사용한 개발자가 잘못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경우에 사람들은 C 언어를 탓하지 않고 그 개발자가 잘못 개발했다고 말하면서 랩뷰로 짜여진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으면 랩뷰의 문제라고 쉽사리 말하곤 합니다. 랩뷰는 C와 마찬가지인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랩뷰로 짜여진 어플리케이션이 잘못 동작한다면 C 언어와 마찬가지로 개발자가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이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좌에서는 중급 이상의 랩뷰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디자인 패턴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패턴을 익히고 본인의 어플리케이션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다면 랩뷰로 충분히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디자인 패턴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패턴이란 앞서 우리가 고민했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검증되고 정형화된 프로그램 구조입니다.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게 되면 더 쉽게 확대되고 유지되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개발 및 보수에 필요한 시간들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렬로 계속해서 추가하던 로직들 그리고 로컬 글로벌 변수로만 전달하던 데이터 방식들을 디자인 패턴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패턴은 랩뷰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함께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디자인 패턴이라는 용어는 유명한 컴퓨터 공학사의 디자인 패턴이라는 저서에서 소개가 되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책에서도 C++과 스몰토크라는 언어를 사용하여 디자인 패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구조라는 것은 어떤 언어, 즉 어떤 툴을 사용하는가와는 무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는 C에도 랩뷰에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디자인 패턴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나열해 보았습니다. 맨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보면 정지 버튼을 눌러도 즉각적인 반응이 없을 수 있고 에러 핸들링이 어려워지며 프로그램의 통일성이 없고 유지 보수가 복잡하고 어려워지며 어플리케이션을 확장하기 위해서 코드를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야 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하나하나 기능들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혀있는 커플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정지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는 경우는 아마 한 번쯤은 겪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루프의 실행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정지 버튼을 누르는 그때에도 다른 연산이 계속해서 동작 중일 경우에 주로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문제들 외에도 체계적이지 않은 프로그램 구조로 인해서 하나하나에 독립적해야 할 프로그램 동작끼리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어플리케이션의 확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화면인데요. 랩뷰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많이 보여드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강좌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도 이 블럭 다이어렘과 유사한 코드를 구성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코드에는 명확한 디자인 패턴이 없으며 주석도 달려있지 않고 수많은 와이어들이 다른 와이어들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바로 이런 코드들이 실행이 된다는 점입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실행이 되면 다 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다른 사용자가 되겠죠. 이 프로그램을, VI를 전달해준 뒤 여기서 발생하는 사소한 버그를 하나 잡아주세요 라던가 여기에 제가 원하는 간단한 기능을 하나 추가해 주시겠습니까? 랑 같은 요청을 한다면 제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실제로 사용자는 간단한 유저 인터페이스 즉 프론트 패널만 볼 뿐 프로그램의 내부를 보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요청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개발자의 입장에서 이런 코드를 맡아서 드린다면 이런 요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코드를 수정하는 것보다 아예 모든 걸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이 우리가 적절한 디자인 패턴과 프로그래밍 가이드라인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이어그램은 해당 코드를 간결하게 정리한 코드입니다. 물론 반드시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런 코드가 재사용하기 좋으며 코드의 수명 또한 길어질 것이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작성한 본인이 아니더라도 아주 이해하기 쉬운 생산자 소비자 패턴을 사용하고 있으며 적절한 문서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와이어를 따라서 데이터의 진행을 확인하기도 좋으며 각각의 기능을 가진 VI 아이콘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간결하고 최적화된 코드를 구성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 이전에 어떤 프로그램이 잘 작성된 프로그램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스케일러블, 모듈러, 리우저블, 익스텐시블, 심플이라는 다섯 가지 내용들을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스케일러블 하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더 커질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모든 개발자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용자의 요청으로 인해서 요청자의 요구로 인해서 점점 더 기능들이 덧붙게 됩니다. 다음으로 모듈러는 각각의 동작들이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의 동작이 다른 동작에 영향을 미친다면 하나를 디버깅하기 위해서 두 개 또는 세 개 이상의 코드를 수정해야 할 수 있으며 서로 얽혀서 잘못된 동작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리우저블은 각각의 기능들을 나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을 모듈화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스케일러블과는 달리 익스텐시블 하다는 것은 내가 프로그램에 어떤 새로운 기능들을 얼마나 쉽게 추가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이 수행해야 하는 모든 기능들을 만족하면서 얼마나 가장 심플하게 작성되느냐 코드가 구성되느냐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하나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강좌를 쉽게 이해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미 랩뷰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반복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루프입니다. 루프에는 대표적으로 4루프와 와일루프 등이 있으며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프로그램을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와일루프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시프트 레지스터입니다. 시프트 레지스터는 루프에서 수행된 결과를 하나의 메모리에 넣어두고 그 다음 루프에서 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림과 같이 시프트 레지스터를 아래로 확장하면 그 이전의 이전 값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개의 값을 구해서 그 값들의 평균을 구하겠다고 하면 다섯 번째 루프에서 5개의 값을 모두 가져와야 되겠죠. 그 값을 시프트 레지스터 5개를 통해서 한 번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케이스 구조입니다. 케이스 구조는 사용자의 명령이나 연산의 결과에 따라서 다른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케이스 구조의 인풋에는 열거형 입력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열거형 입력이 연결되는 경우 동작되는 케이스를 열거형 입력에 있는 조건들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구조입니다. 계속해서 동작되는 루프와는 달리 이벤트는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대기하였다가 그 이벤트가 발생하였을 때만 동작합니다. 이벤트를 사용하면 시스템의 CPU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고 사용자의 입력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랩뷰에서는 다양한 디자인 패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강좌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고 실용적인 기능적 글로벌 변수와 상태 머신 그리고 이벤트 드리븐 유저 인터페이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랩뷰 디자인 패턴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화면에 보이는 용어들이 굉장히 생소할 텐데요.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앞으로 진행될 내용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능적 글로벌 변수입니다. NI의 코드 가이드라인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전문 강사님들이 교육시에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로컬 변수와 글로벌 변수를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컬 변수와 글로벌 변수는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나 경합 조건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유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드를 구성하다 보면 종종 이러한 변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 두 개의 와일루프로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이런 경우에 로컬 변수와 글로벌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바로 기능적 글로벌 변수입니다. 기능적 글로벌 변수는 일반 로컬 변수나 글로벌 변수에 비해서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변수와 로컬 변수에 대해서 되짚어보겠습니다. 이 변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채 여러 곳에서 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데이터의 경합 조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에러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디버깅이 매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하나의 메모리에 저장만 하는 것이므로 가전 데이터는 다음에 호출할 때 그 데이터 그대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적 글로벌 변수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단 한 번만 실행되게 만들어 놓은 와일루프입니다. 와일루프의 종료 터미널에 참 상수를 연결해 놓으면 루프가 단 한 번만 실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화되지 않은 시프트 레지스터입니다. 이 시프트 레지스터를 통해 생성된 메모리에 데이터를 넣고 빼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케이스 구조입니다. 이 케이스 구조를 사용해서 들어온 데이터를 경우에 맞게 가공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케이스문에 연결된 열거형 컨트롤 또는 열거형 상수입니다. 이러한 열거형들은 케이스문들이 동작할 경우들을 표시해 줍니다. 한번 이 간단한 구조를 VI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기화되지 않은 시프트 레지스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코드를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지금 간단한 포문에 0이 들어가면 1을 더하고 누메릭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당연히 루프가 다섯 번 동작하더라도 지금 보이는 노드가 시프트 레지스터가 아니기 때문에 1만 더해진 채로 누메릭 아웃풋으로 표시될 겁니다. 이 노드를 시프트 레지스터로 대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섯 번 실행되는 동안에 맨 처음 0이란 값이 시프트 레지스터의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고 1을 더해서 1이란 값이 다시 메모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반복 실행하면서 다시 1에서 또 1을 더하고 계속해서 더해서 실행시켜 보면 다섯 번 루프를 돌고 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겠지만 기능적 글로벌 변수에서 사용하는 것은 초기화되지 않은 시프트 레지스터입니다. 지금의 시프트 레지스터는 0이라고 초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실행시키면 0부터 5를 다시 더해서 계속해서 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일곱 번을 실행시키게 하면 7이라는 값이 더해져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초기화 부분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지금 메모리에는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프트 레지스터 초기화시키지 않으면 그 메모리에 있는 값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연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행을 시켰을 때 계속해서 숫자가 누적돼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초기화되지 않은 시프트 레지스터를 사용하면 저희가 글로벌 변수나 로컬 변수를 사용하는 것처럼 메모리 상에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능적 글로벌 변수 지금은 시프트 레지스터의 예제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기능적 글로벌 변수의 기본 동작에 대해서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적 글로벌 변수는 열거형 입력에 따라서 그 기능이 달라집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화면에서는 이니셜라이즈라는 부분이 케이스문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메모리에 변수를 넣는 경우 지금의 이니셜라이즈처럼 해당 열거형 링을 연결해 주시면 케이스가 입력을 초기화시키도록 합니다. 즉, 여기서 받아온 데이터를 시프트 레지스터로 연결해 주어서 시프트 레지스터에 저장하게 됩니다. 시프트 레지스터에 초기화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호출 시 메모리에는 마지막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값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명령어를 열거형 링에 입력해 주면 케이스는 시프트 레지스터에서 값을 가져와서 내보내 주게 됩니다. 기능적 글로벌 변수가 다른 로컬 글로벌 변수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기능적 글로벌 변수에서는 가져온 데이터를 그냥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하여서 저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케이스문에 원하는 액션들을 추가하여서 내가 받아온 데이터를 가공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 글로벌 변수는 서브 VI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고 어떤 동작을 수행할지 정해지는 열거형 링과 입력 또는 출력될 데이터만 연결되면 됩니다. 때때로 이러한 값들이 연결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니 이 화면 다시 들어갈게요. 이 화면 넘어가는 것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기능적 글로벌 변수는 서브 VI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며 어떤 동작을 수행할지 정해지는 열거형 링과 입력 그리고 출력될 데이터만 연결되면 됩니다. 때때로 이러한 값들을 연결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기능적 글로벌 변수 저장 시에는 지금 왼쪽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VI에서 커넥터 펜을 우클릭하여서 입력을 필수로 만들게 됩니다. 입력을 필수로 만들어지면 이 입력에 연결되지 않으면 에러를 발생하기 때문에 입력 연결을 놓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와일루프 조건 터미널의 빨간색으로 테두리가 되어 있는데요. 참 상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참 상수를 인해서 와일루프는 단 1회만 실행됩니다. 데모를 한번 보면서 실제 동작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액션에 슬라이드에서 보였던 것처럼 이니셜라이즈와 겟 그리고 하나의 동작을 추가해서 인크리즈먼트라는 동작을 추가했습니다. 이니셜라이즈는 값을 입력하는 역할들을 하고 제가 실행을 시켰을 때 제가 넣은 값을 메모리에 넣어주게 됩니다. 제가 겟으로 값을 가져오게 되면 제가 메모리에 넣었던 값을 가져오게 되고 이니셜라이즈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그것과 관계없이 메모리에 있는 값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인크리즈먼트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값에서 일식을 더해주는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블럭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브 VI로 만들어놨는데요.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액션이라는 열거형 컨트롤은 여기에 케이스문에 붙게 되어 있고 이니셜라이즈는 바깥쪽에 리절트는 오른쪽에 붙어있게 됩니다. 제일 처음 이니셜라이즈를 입력하게 되면 제가 들어온 값들이 Shift 레지스터로 저장되고 리절트로 표시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Shift 레지스터가 초기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 VI가 호출되서 이 기능적 글로벌 변수가 호출되서 어떤 값을 가져올 때는 이 Shift 레지스터에서 메모리에 있던 값을 가져와서 Get이라는 값으로 그대로 연결해서 리절트로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적 글로벌 변수들은 어떤 동작들을 추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바로 이런 인크리즈먼트가 그런 기능들입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플러스 1이라는 연산만 수행해뒀지만 자기가 어떤 동작들을 만들어 놓으면 제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던 값들을 기반으로 그 동작들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계속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기능적 글로벌 변수와 글로벌 로컬 변수의 차이점을 한번 나열해 보았습니다.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사용하여 경합 조건을 예방하고 에러 와이어를 사용하여서 에러 처리를 손쉽게 할 수 있으며 가전 데이터를 가공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내용들을 이해하고 어떤 경우에 글로벌 로컬 변수를 쓰고 어떤 경우에는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고려되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VI는 반드시 재우출이 아닌 실행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설정은 VI 프로퍼티의 실행 옵션에서 설정 가능하고 기본으로 재우출이 아닌 실행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변경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외부에서 받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VI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안에 기능적 글로벌 변수가 있다면 이 설정이 재우출이 아닌 실행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프로퍼티가 공유, 복제, 재우출 실행으로 되어 있으면 기능적 글로벌 변수가 동시에 여러 곳에서 호출될 수 있고 경합 조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열어두었던 기능적 글로벌 변수에서 파일에서 VI 프로퍼티를 들어가서 실행을 보게 되면 이곳에서 재우출이 아닌 실행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거나 나가는 데이터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기능적 글로벌 변수에 반지 데이터를 클러스터로 묶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다수의 입력 값들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Shift 레지스터를 클릭하여서 아래로 확장하여서 사용 가능합니다. 기능적 글로벌 변수 다음으로는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인 상태 머신이라는 디자인 패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판기를 하나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각각의 상태는 다음 행동을 결정하고 있는 그 안에 로직이 들어있고요. 예를 들어 대기 상태 가운데 있는 대기 상태를 보시면 대기 상태에서는 환불 요구 또는 50원 100원 500원 수입이라는 입력에 따라서 다음 동작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의 상태를 기반으로 다음 동작이 다음 상태가 결정되는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흐리게 보이는 정적 시퀀스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직렬, 순차적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맨 처음에 랩뷰를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계속해서 직렬로 코드를 연결하게 되고 그 블럭다이 에그름이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이에 반해서 아래의 동작 시퀀스를 살펴보면 전체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는 한 어떤 순서로 동작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1번 VI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 3번으로 갔을 때 3번의 로직에 따라서 2번이나 4번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그때 연산된 결과를 확인해 보아야만 그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태 머신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랩뷰를 상태 머신은 하나의 큰 와일루프와 현재의 상태를 저장할 시프트 레지스터 그리고 각각의 상태를 결정할 케이스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능적 글로벌 변수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열거형 입력을 사용하여서 확장될 수 있는 케이스를 제한한다면 로직을 구성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각각의 케이스에서 각각의 열거형에 대한 케이스들을 가지게 돼 있으므로 열거형 입력을 타입 정의해두면 타입 정의한 열거형 인풋에 하나의 입력을 추가할 때마다 쉽게 케이스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상태머신의 구조를 그림으로 보면 열거형 링 인풋이 첫 번째 상태를 전달해주고 해당 상태는 와일루프 안에 있는 케이스를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다. 선택된 케이스 내부의 로직이 수행되고 이렇게 수행된 결과에 기반하여서 다음 상태가 결정되고 그 다음 상태는 시프트 레지스터로 들어가서 다음 루프로 돌아갔을 때 그 다음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동작될지를 결정해줍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로직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상태머신의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케이스 구조들은 모두 다른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상태머신 내부에서 상태머신 내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음 상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왼쪽 위의 코드는 보통 초기화에 많이 쓰이는 코드입니다. 이 케이스는 실행되고 나면 다른 의사결정 없이 바로 항상 파워업이라는 한 가지 상태로 가게 됩니다. 즉, 왼쪽 이 코드에서 스텝 익스큐션이라고 써있는 부분 안에 초기화, 즉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초기화시키고 바로 파워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른쪽 위의 코드는 연산된 결과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행 시에 정지 버튼이 눌리면 셧다운이 실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파워업 케이스로 이동하라 라고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의 코드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이지만 많이 사용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의 방식과는 다르게 연산의 결과로 두 개 이상의 상태를 선택해야 할 때 이런 상태들을 배열로 지정한 뒤에 배열의 인덱스를 사용해서 다음 상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케이스는 바로 옆의 케이스와 같은 기능을 하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구조 안에 와일루프가 들어있고 이 와일루프가 실행되면서 각각의 상태 입력을 체크하고 해당 입력이 맞다라고 판단되는 순간 루프를 정지하고 그 다음 상태를 넘겨주게 됩니다. 상태 머신의 데모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능적 글로벌 변수는 지워주고요. 제가 아까 콜라 자판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번 실행시켜서 동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원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VI는 달러 기준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버튼을 눌렀을 때 쿼터가 눌러졌으므로 25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임을 눌렀을 때 10센트가 추가돼서 제가 총 넣은 금액은 35센트가 되고 니켈을 넣었을 때는 5센트가 추가돼서 40이 됩니다. 콜라가 50센트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여기서 쿼터를 한 번 더 눌러서 65센트가 되면 콜라가 나오게 되고 나머지가 15센트 그리고 다음에 다시 찾아달라는 메시지를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로직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머신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겉에 큰 Y루프가 하나 있어서 계속해서 동작을 수행하게 되고 그 안에 케이스 문들이 있고 그 케이스는 여러 가지 동작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케이스 문들을 정해주는 게 바로 이 바깥쪽에 있는 열거형 상수입니다. 열거형 상수는 각각의 상태들을 정의합니다. 따라서 초기화, 대기, 니클, 다임, 쿼터, 밴드 즉 콜라를 내어주고 거스름돈을 나눠주고 그리고 나가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이 코드는 이니셜라이즈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프트 레지스터를 지나서 이니셜라이즈라는 값이 케이스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각각의 값들에 초기화를 시키게 됩니다. 이니셜라이즈된 죄송합니다. 이니셜라이즈된 값들은 어떤 연산 없이 바로 웨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판기의 대기 상태가 되게 되며 웨이트로 가게 되면 인풋을 기다리게 됩니다. 특정한 인풋이 없는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웨이트로 대기하게 되며 계속해서 이 루프는 웨이트 상태로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니켈이나 다임이나 커터나 리턴이라는 값이 들어오게 되면 그 중에 다른 케이스로 이동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 니켈이라는 값이 들어왔다고 하면 니켈 루프로 케이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니켈 케이스로 이동하게 되면 이 값이 내가 원하는 콜라의 값과 값보다 들어온 값이 총합의 값이 더 큰가 안 큰가를 판단하고 더 크게 되면은 콜라를 내어주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대기 상태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콜라를 내어준다고 가정하고 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로 가게 되면 간단한 콜라를 보여주는 동작을 수행한 뒤에 체인지로 가게 됩니다. 체인지로 가게 되면 간단한 연산을 통해서 내가 콜라의 값을 제하고 남은 값들을 체인지 리턴으로 돌려주게 되며 엑시트로 가고 엑시트로 가게 돼서 다시 돌아와 달라는 코드를 남겨주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어떤 다른 로직들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엑시트에서 케이스문이 끝나지만 이 열거형 링에 케이스를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라스트라는 케이스를 하나 추가해놨는데요. 이 열거형 링은 사용자 정의에서 아이템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라스트라는 아이템을 하나 추가해 줬습니다. 그리고 케이스에서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를 추가하게 되면 라스트라는 값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엑시트에서 동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라스트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케이스를 추가하기 위해서 라스트라는 케이스를 보내게 되고 라스트라는 케이스는 이전 엑시트 케이스와 똑같은 동작을 수행하지만 라스트 케이스가 들어오면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내셔널 인스트루먼트라는 값을 입력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콜라의 값을 정확하게 넣어주면 플레이스 컴백 어게인과 함께 한국 내셔널 인스트루먼트라는 액션을 하나 더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상태 머신을 사용하면 어떤 상태들을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으며 그 상태들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게 훨씬 용이합니다. 상태 머신은 여러 어플리케이션에서 널리 사용되는 디자인 패턴이고 주로 현재의 연상 결과에 따라서 다음 행동이 결정되는 단일 루프 로직에서 사용됩니다. 상태 머신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바로 코딩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전의 콜라 자판기 로직처럼 해당 상태들을 미리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내용은 이벤트 드리븐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의 컨셉은 사용자의 입력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이벤트 드리븐 유저 인터페이스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배경 지식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절차적 프로그래밍 프로시지얼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절차적 프로그래밍이란 프로그래밍이 수행해야 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들을 정해진 순서대로 동작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해지지 않은 타이밍에 갑자기 발생하는 이벤트에 응답하는 구조가 없을 때에는 프로그래머들은 그냥 절차적 프로그래밍 방식을 사용하여서 인풋을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값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즉 와일루프가 계속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면 실행하여야 할 코드를 동작시키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루프는 인풋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에는 몇 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속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와일루프는 CPU의 리소스를 계속해서 소비하고 다른 동작을 위해 쓰여야 할 리소스가 이 루프를 돌리기 위해서 낭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벤트가 발생하는 순간에 이미 해당 루프의 로직이 실행되고 있다면 그 동작 시간이 충분히 빠르지 않고 오래 걸리는 과정 속에서 이 발생한 이벤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의 루프 간격 동안에 여러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저희가 잘하는 일이죠. 마우스를 계속 누르는 경우 앞서서 발생한 이벤트들을 놓치고 한 번만 실행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프론트 패널에 측정, 저장, 종료 버튼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측정 버튼을 누르고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측정하고 있을 동안에 제가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장 버튼을 인식 못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데이터는 저장되지 않은 채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측정한 데이터는 사라지게 되고 같은 실험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야 될 겁니다. 이벤트 드리븐 유저 인터페이스 구조에는 와일루프에 케이스 대신 이벤트 구조가 포함됩니다. 이벤트는 크게 정적 이벤트와 동적 이벤트로 구분될 수 있으며 정적 이벤트에는 알림 이벤트와 필터 이벤트가 있습니다. 알림 이벤트는 이미 발생한 일들에 대한 이벤트이며 필터 이벤트는 동작이 발생하기 이전에 필터하여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분리한 버튼의 값 변경에 대한 이벤트는 알림 이벤트이고 프로그램 창 닫기 이전에 물어보는 이벤트는 필터 이벤트가 됩니다. 필터 이벤트의 뒤에는 주로 물음표가 붙어 있으므로 해당 이벤트는 동작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본다는 것을 봤을 때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동적 이벤트는 프로그램에서 연산된 값을 이벤트의 소스로 사용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 온도를 계속 측정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온도값이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해당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사용자가 수행하는 동작들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마우스를 클릭하면 마우스 이벤트가 생성되고 키보드의 키를 누르게 되면 키보드 이벤트가 생성됩니다. 시스템에서 이벤트가 발생 시에 운영체제에서 이벤트를 식별하고 응답하기 위해서 반응합니다. 각각의 운영체제들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하는데요.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특정한 시스템 이벤트에 반응하는 코드를 통해서 시스템 이벤트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랩비에서는 바로 이벤트 구조가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합니다. 이벤트 드리븐 프로세스에서 프로그램은 우선 발생하게 될 이벤트를 기다리고 이 이벤트에 응답하며 동작이 끝나면 다음 이벤트 대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프로그램이 응답하는 방식은 특정 이벤트를 위해 작성된 코드에 따라서 다르며 이벤트 구동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순서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순서에 따라갑니다. 프로그램이 다음 이벤트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 프로그램은 CPU 리소스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CPU는 다른 일을 하는 데 양도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프로세스가 동작 중에 새로운 이벤트들이 발생하면 차례대로 큐에 쌓이게 되며 이로 인해서 모든 이벤트를 놓치지 않고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벤트 구조로 이루어진 같은 로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을 구현해보면 똑같은 동작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코드를 보면 이전에 케이스문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이 이벤트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니셜라이즈 값이 들어오면 초기화를 하고 웨이트로 보내게 됩니다. 대기 상태에서 다시 다른 이벤트들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큰 차이점을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머신 구조를 보면 지금은 케이스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숫자형 인디케이터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켰을 때 이 인디케이터는 대기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올라가서 루프가 동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벤트 방식을 사용한다면 실행시켰을 때 루프가 한 번 동작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루프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CPU의 리소스를 절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이벤트를 발생시키면 그 이벤트만큼만 루프가 돌게 됩니다. 실행 하이라이트를 켜고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값이 들어가고 초기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들어있는 상태 머신을 사용하게 되면 메모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루프를 계속해서 구동해야 하는 상태 머신 구조와는 다르게 이벤트 구조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동작하기 때문에 CPU 리소스를 말씀드린 대로 절약하거나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경우에 이벤트 드리븐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이벤트 구조는 다른 동작 중에 발생한 이벤트도 기억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발생시키는 모든 이벤트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벤트 드리븐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벤트 구조를 반드시 동작 루프의 안에다가, 즉 와일루프 등 루프의 안에 두어야 하며 하나의 루프에 두 개의 이벤트 구조가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만약 서브 패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VI를 제가 동적으로 호출하게 되므로 이런 경우에 이벤트를 가져오려면 최상위 VI에서 이벤트를 다루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상태 머신과 이벤트 드리븐 구조에 대해서 안내 드렸었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디자인 패턴들을 처음부터 구현하려면 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랩뷰에서는 사용자들이 빠르고 쉽게 디자인 패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템플릿과 샘플 프로젝트를 제공합니다. 템플릿은 디자인 패턴의 기본 프레임을 제공하며 샘플 프로젝트는 이런 템플릿을 적용한 하나의 실행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제공합니다. 모든 템플릿과 샘플 프로젝트는 NI의 표준 가이드를 따르고 있으며 매우 자세히 문서화되어 있으므로 프로그램 작성 시에 템플릿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템플릿과 샘플 프로젝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코드들을 좀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랩뷰 시작하기 창이 있을 때 제가 프로젝트 생성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프로젝트 생성 창이 뜨게 되고 템플릿을 눌러보게 되면 해당 템플릿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기본 상태 머신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머신의 이름을 정해줄 수가 있고 파일 이름에 접두어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레일을 편집해서 제가 사용할 아이콘에다가 헤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nivi라는 헤더를 만들어두면 제가 만든 아이콘마다 이런 헤더들이 들어갈 겁니다. 마침을 누르게 되면 해당 프로젝트가 생성됩니다. 이 프로젝트 안에는 문서들이 들어있고 이러한 심플 스테이트 머신 다큐멘테이션을 눌러보면 제가 상태 머신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태 머신을 구현해 보실 분들은 이 문서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인 vi를 눌러보면 이런 템플릿 vi가 나타나게 되고 실행시켜 보면 동작 1, 동작 2에 대해서 기본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블럭 다이어그램을 보면 NI에서 제공하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매우 자세한 주석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태 머신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도 상태 머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주석들이 잘 달려있으므로 이 값들을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이니셜라이즈, 웨이트 또는 액션들을 맞게 추가해주면 되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열광형 상수들을 추가해서 케이스를 추가하고 원하는 액션들을 얼마든지 더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샘플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다시 한번 프로젝트 생성을 하고 샘플 프로젝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템플릿과 샘플 프로젝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템플릿은 템플릿 자체를 가지고 어떤 동작을 다 구현해놓은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틀만 만들어둔 것에 비해서 샘플 프로젝트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템플릿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유한 측정 샘플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기본 상태 머신 템플릿에 기반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을 열어보면 하나의 완성된 유한 측정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팅하고 수집하게 되면 데이터를 유한계만큼 측정하게 되고 로드하거나 지우거나 또는 분석하거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블럭 다이어그램을 보게 되면 아까 기본 템플릿에서 각각의 케이스들을 추가하고 그 기능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템플릿과 샘플 프로젝트를 연동하게 되면 기본적인 디자인 패턴들은 매우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조금 더 빨리 개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랩뷰 필수 디자인 패턴이라는 주제로 디자인 패턴이 무엇인지 가장 많이 쓰이는 디자인 패턴인 상태 머신과 이벤트 드리븐 구조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또 랩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템플릿과 샘플 프로젝트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많은 디자인 패턴들에 대한 내용은 NI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ni.com slash large apps에서 NI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디자인 패턴을 익히고 적절히 적용할 수 있어진다면 랩뷰 블럭 다이어그램이 무한정 커지고 비정상적인 동작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랩뷰의 디자인 패턴을 적용하여서 중대형 어플리케이션을 효과적으로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